19. flea 2020 공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야, 너도 할 수 있어? 벌써 50대 후반인데 그 전 같으면 50대 후반은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는 세대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오늘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생 65세 조상수입니다. 인생 2막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나의 젊은 사람들한테 비하면 체력적인 면이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듭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도배기술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도배기술을 배우고서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5060세대 여러분도 저처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에서 인생 2막 꿈을 펼쳐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